절기 입춘인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추위가 매서운 편이었는데요. 낮부터는 서풍이 불어들면서 서울낮 기온 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날씨에 변수가 있다면 퇴근길 눈이 되겠습니다. 저녁 무렵 중부부터 눈이 시작돼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양이 상당하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로 최고 15cm, 서울과 경기 서부 그리고 충청 북부에도 3에서 많게는 10cm의 눈이 펑펑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미리 참고해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은 구름만 지나겠고요. 낮 기온 서울이 2도, 성주와 대전 4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내리는 눈은 내일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고 이후 날도 조금씩 더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